국내 최대 행정법조타운 최중심의 서당 더 리더스타워 상업시설을 분양합니다 다산지금지구 맨앞이 성공포인트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남양주시 제2청사 등을 품은 행정법조타운 중심상업지구 맨앞자리 도농역 600m 거리의 역세권 경춘대류변 3거리 코너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조건 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도로를 통한 사통팔달 교통망 롯데백화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CGV 등 활발한 상권 형성 왕숙신도시와 함께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는 다산지금지구 중심상업지역의 맨앞자리 위치 중앙도서관, 체육문화센터, 경의중앙선 복개부지 공원 조성의 생활 인프라 남양주 테크노밸리, 파리아 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투자가치 확보 배우수요 10만명 예상 1, 2종 근생시설을 포함한 업무시설 MD구성이 다양하고 휴게, 운동시설로 설계되고 두세계우실을 연결한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오피스상가 복합건물입니다 풍부한 비즈니스 수요를 갖춘 더 리더스타워 1층 커피전문점, 브랜드음식점, 은행, 약국, 부동산 등 상업시설 2층 키즈카페, 골프장, 수제 맥주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 대형 업종까지 입점 가능한 랜드마크 상가입니다 고품격 메디컬 시설이 입점할 프리미엄 공간 3층에서 6층 의료시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설계사 사무실 등 최적의 오피스 임대 환경을 갖춘 투자 공간 7층에서 10층 오피스 타산지금지구 최중심에 서다 더 리더스타워 국내 최대 행정 법조타운 중심 상업지구 맨 앞자리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 시청 바로 앞 도농 역세권까지 갖춘 대로변 3거리 코너의 뛰어난 개방감 타산지금지구 최중심에서 더욱 가치있게 빛날 더 리더스타워 앞선 성공특권으로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더 리더스타워 더 리더스타워